지금 준비하고 있는 무대는요 바로 여성밴드 칼라입니다 여러분 김찬복수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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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여성밴드 칼라입니다. 오늘 억새축제.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쁜데요. 저희 칼라와 함께 계속해서 멋진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.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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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낯선되려면 소식을 전해두요 안녕, 안녕, 내 사랑 여보, 함께해요 낯선되려면 소식을 전해두요 꽃 못 찾은 곳 사진을 찍어보네요 낯선되려면 소식을 전해두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한숨과 바퀴 필요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울릴 거야 어디를 가도 안 괜찮을 텐데 낯선되려면 소식을 전해두세요 한숨이 뭐가 있어 정말 미안해요 낯선되려면 소식을 전해두요 안녕, 안녕, 내 사랑 안녕, 안녕, 내 사랑 안녕, 안녕, 내 사랑 네, 저희는 여성밴드 칼라입니다 날 처음 만났을 때도 어, 죄송합니다 잠깐 전원이 나갔나 봐요 괜찮으시죠? 네, 감사합니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막 얘기만 했지 가끔씩 보내고 싶을 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우, 예 마음을 길바인 말께에도 완전히 나 얘기만 했어 가끔씩 보내고 싶다 날이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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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세요